평소 습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며칠 지나면 또 소홀해지고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공부 습관을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와 박수 한번 치세요 이 습관은 여러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두면 잘 할 수 있어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 밖에 못 간다 그런데 이 마음의 똑같은 길을 자주 반복하면 자주 반복하면 이게 길이 난다 길이 난다 이걸 습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주 반복하면 얼마 정도 반복해야 되나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3일에 한 번 그 다음에 3주에 3번 매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3일에 한 번씩 하면 안에 내에서 되게 중요한 모양이다 하고 그걸 자꾸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 만들 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작심 3일 이거를 꼭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작심 3일은 나쁜 말인 줄 알고 이걸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심해서 3일만 하라는 거지 그리고 끝나고 다시 또 3일 하라 쉽죠? 또 끝나면 또 3일 하세요 또 끝나면 또 3일 하세요 항상 3일만 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3일 이거 못 하겠나 하고 마음이 가볍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출발을 가볍게 하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명은 세심하게 해야 돼요 세심하게 어떻게 하냐면 끝나고 나면 다시 해야 3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 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3일만 하세요 또 3일 끝나고 또 3일만 하세요 또 3일 끝나면 또 3일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일을 세 번만 하면 벌써 뇌에서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3일 하고 그냥 3일 쉬고 이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3주만 이렇게 3주만 계속하면 이거는 꼭 기억해야 하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특히 신경을 써서 입력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일 세 번만 하면 되는데 3일 한 번씩 세 번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습관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예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이분을 이분을 자기를 바꾸겠다 이러면 벌써 반발을 해요 바꾸겠다면 반발한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데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여러분 내 인생 왜 자꾸 네가 신경 써? 나는 내 인생 내 멋대로 산다니까 이렇게 반발한다니까 아니 헤어스타일 바꾸라니까 자꾸 이러면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생명체예기 때문에 바꾼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두세요 잘났다 그러고 두시라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고 새로운 습관 그럼 이거는 새로 태어난 분이니까 어릴 때부터 말을 잘 듣게 기를 들으면 쉽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안전빵이고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습관 바꾼다 말도 꺼내지 마시라 그 습관은 습관대로 두시고 왜? 필요할 때 꺼내 쓰시고 새로운 습관 하나 애를 새로 놔라니까요 그게 빨라요 아니 다 큰 애를 수리수리 하려고 해봐라 머리 컸다고 말도 안 듣고 불치 아파 내비 두고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출발하는 게 빨라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애 낳아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세요 이분은 벌써 벌써 습관이 바뀌었네요 새 습관이 생겼습니다 축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맨 아맨 아맨